전세계의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브 구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서 저를 멤버십으로도 후원하시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들어오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스 3강을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는 모임공간 코지 교대역에 있는 거고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서울 교대역입니다. 처음에 이거 적었다가 그냥 교대역 적었더니 부산인 줄 알았다 이런 분 진짜 있었어요. 부산 교대역에 가서 찾았다 이런 분이 있었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 교대역이라고 제가 적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의성 역사 강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근데 양현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그냥 YSDJ. 또 악플의 바다를 이루겠네요. 블랙핑크 팬들이. YG엔터테인먼트 이거. 그죠? 빅뱅 팬들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러면서. 그죠? 하겠네요. 제가 오늘은 여기 YSDJ 이렇게 김형삼 김대중보다 이런 분이 이게 아마 훨씬 가슴에 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사실 벌써 서태지이라면 1990년대가 되는데 90년은 사실 뭘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1988년도에 88년도에 1회 재단 청문회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90년대라는 시즉에.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87년 대선에서 그 어이없는 노태우의 승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노태우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은 불복종의 권리가 있으니. 그것도 대도 안 하게 뭐 이상하게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김옥숙이라는 사람도 그 영부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냥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5년간의 단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YSDJ로 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악플 달리겠다. 나는 너를 역사 강사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정세가. 그러니까 참고 참는 거야. 지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못 견디는 거지. 그리고 내하고는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다가 어떻게 내가 도저히 자기들 애들이 참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 드디어 정체성을 드러내요. 숨어 있다가. 그동안 계속 신고만 누르고 신고 누르려고 구독하거든. 여러분 구독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돼요. 구독하지 않고 신고 누르는 건 전문 유 그 유튜브에서 그냥 놔둔 기능이고 다 페이크로 처리합니다. 구독 잘하여 신고가 돼. 진정성 있는 신고가. 그러니까 뭐냐. 그걸 알고 계속 신고하려고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가령 이상인 구독자님이라도 이상인 A 이런 이상한 계정이 있잖아. 그럼 나는 선풀 써도 다 차단이에요. 가계정인 거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단을 해야 신고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악플을 딱 달죠. 그럼 바로 차단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뭐야. 호랑이가. 42일 만에 나왔잖아요. 못 견디고. 사람이 못 된 거지. 고문 100일을 미련하게 버틴 거잖아. 그렇죠? 언젠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뭐 사람 되는 게 좋은 일이냐마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 안국선인가 하는 사람이 쓴 개화기 소설. 금수 회의록이라고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거기에 1908년도 아마 그게 작품이지 싶은데. 거기에 보면 곰, 사자. 곰, 원숭이, 호랑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금수가 말 그대로 짐승들이 뭐 하면.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위선. 그 나쁜 점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YSDJ.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어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김소월이.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이게 먼저 공개되고 김소월이 나중에 공개될 거니까. 어제 김소월이 몇 살 때 엄마야, 누나야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10살 때 초고를 쓰고 11살 때 탈곡. 엄마야, 누나야. 그다음에 부모. 부모가 몇 살 때라고 그랬죠? 낙엽이 우수수 13살. 그다음에 진달래꽃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5살. 산유화가 몇 살 때 썼다고 그랬죠? 14살. 17살.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그러니까 23살 때 자기 마지막 시로 발표한 게 뭐야? 초혼이에요. 1925년에. 마지막 시. 초혼을 쓰고 난 뒤에 초혼을 25년 12월에 발표하고 난 뒤에 34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9년 동안 조선총독부와 친일 귀족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협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시 중에 진달래꽃 시 속에 남아있는 시가 몇 편? 200? 270 몇 편 정도. 그다음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소각된 시가 몇 편? 870편 정도. 여러분들은 870편이 소각되면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소각됐을까요? 아니면 쳐맞아가면서 소각됐을까요? 그렇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편 먹고 자살했다는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 우상호를 엄청나게 까죠. 쉴 데 없는 소리한다고. 역시 신은 말이야 김지하하고 윤동주가 최고야.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면 다야. 그래서 이게 뭐야 YSDJ 그랬을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들이. 어? 백희승 강사가 민주당을 욕한다. 저거 우리 편 아이가. 때리 불러가. 그리고 혹시 극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 새끼가 본심을 드디어 드러내는 거야. 저거 언제부터 우상호 지지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라고요. 23살 때 하고 19살 때부터 작사 작곡을 해갖고 사회를 뒤집은 게 누굽니까? 1972년생 서태지입니다. 김소월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서태지라는 사람을 크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저 뭐 대도 안한 딴따라 새끼 저거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 어른들이 하는 소리예요. 어? 정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께서요.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저 또 쓸데없는 저놈 새끼 저 대마초 안 피했나 이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좀 이상한 놈 나와가지고. 저 새놈 저 뭐 저 껄베이 같은 놈 저거 이랬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98년도인가 그때 저한테 이랬습니다. 난 자들이 저렇게 인기 끄는 줄 몰랐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들이 되게 훌륭했구나가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야. 세상에 미쳐서 저런 놈들이 인기들을 지지. 서태지 저기 저런 히트를 쳐놔오니깐에 뭐 긴건모니 뭐. 이놈도 무슨 마른풀인지 뭔지. 긴건모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른풀이라고. 그니까 뭐냐면 건모잖아요. 건초더미 뭐 이렇게 생각해요. 돌았다 진짜. 우선이 여기 지금 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이거 있잖아. 이게 91년도야 이거 보시면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되시잖아요. 내가 90년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역사학의 범주가 아니에요. 역사학은 위드인 30이어스예요. 30년 안에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다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작권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지 싶은데 별 태도하는 것 같고 저작권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대부분 아직도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작권을 확인을 받아도 제가 봤고 딴지를 받아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윤번기가 시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번기가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라는 거는 조용필과 80년대에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뭐냐면 서태지와 90년대 서태지와 YSDJ, 노무현과 신해철 이런 거는 뭐예요? 역사학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역사학이 아니고 뭐냐? 사회학인 거예요. 혹은 심리학인 거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됐든 저찌됐든 모든 비난은 윤번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윤번기가 하라고 한 거예요. 내한테. 이상한 거지. 이게 보면 나는 왜 그 말을 듣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냐면 그 역사학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삼십 년 안쪽에 있는 거 야 그럼 네가 화요일 목요일에 맨날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건 뭔데 그거는 내가 전직 정책 보좌진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역사학이 아니죠. 역사학의 어떤 거를 갖고 들어와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 보좌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92년도부터 서태지가.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골든디스크가 일간 스포츠가 하는 거거든요. 골든디스크는 서울 가요대상이라는 건 서울 스포츠 서울신문 이게 지금 서울 스포츠라고 지금 잘못되게 했는데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이 있잖아. 그리고 스포츠 조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참 별거 다 해물라고 그렇게 한 게 마 두 개만 있으면 될 낀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으면 여기 92년 93년도 뭐예요 골든디스크는 서울 가요대상의 대상 준 걸 안 줬어 신승훈을 줬어 그럼 과연 서태지라는 인물이 그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끌던 인물이냐 이것도 요 표만 보고. 한 70년 뒤 100년 뒤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록만 본다며. 그건 뭐 뉴라이트 이 새끼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기록만 본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록만 보면 어떻게 돼요. 92년 93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쪽에는 서울 가요대상을 받았지만 여기는 신승훈이 받은 걸 보니까 골든디스크는 신승훈이 받은 걸 보니 나중에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위원 사전심의제도인가요. 그거를 폐지시키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야하는 좌빨이니까 뭐예요. 좌빨이니까 저래 해 줬는갑다. 이쪽은 뭐예요. 우빨이니까 이렇게 해 줬는갑다. 이렇게 적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상이라도 남겨놓겠다고. 악플러들이 또 협박을 할지언정 남겨놓겠다고. 윤봉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의 제목을 지가 뽑았거든. 그래갖고 뭐냐 하면 박정희와 심수봉 이렇게 뽑으면서 있잖아요. 형님 지상 최대의 협박과 악플쇼가 시작될 겁니다. 내가 보고 뭐라 해야 할까요. 이걸 견디내야 됩니다. 형님 이거. 지가 안 당하거든. 지가 안 당하거든. 맞지요. 박지혜 학과장님. 그죠. 지가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제 네가 당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견디내라 이거야. 지한테 오면 뭐 견딜지 말지 뭐 당해봐야 할 일이지요. 지는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난 알아요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구십사 년도는. 핑계댈 게 없었나 봐. SBS, KBS, MBC, 지상파 3사의 가요 대상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요 대상. 서울 가요 대상과 골든디스크 전체에다가 뭐야. 김건모가 5관왕이에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임의자도 못했고. 나훈아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십사 년도는 그냥 구십사 년도하고 구십오 년도는 그냥 김건모라고 아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김건모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저 서울 가요 대상을 대상 주시니까 우리 골든디스크는 죽어도 안 줄 거야.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론에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김건모가 인기가 좋았다고. 이때 인기 끌었던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김건모 노래가. 여러분 핑계니까 사람들이.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받고 생각. 이거 생각하죠. 이거 말고 더 히트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도 뭐 같은 시간이 나의 방에 흐르고 있어. 뭐 며칠째 너로 인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그런 뭐. 그거 모르십니까? 한 20,000원에 쉬면 널 기다리고 했었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뭐. 그게 있잖아. 오늘도 나의 노트에는 너의 이름을 채우고 있어.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전번은 너 쓰고 읽어야.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제 대학교 생활을 빵 띄워준 노래입니다. MT를 갔는데. 그전까지 어째냐 하면. 저는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많고. 너무 잘 노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리고 전부 노래들이 뭐냐 하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거 부르고 있는 거야. 곱고 고운 그 손으로. 지가 무슨 다 나중에 임명되려고 그러나. 뭐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 다 부르고 있는 거야. MT 같더니. 그래갖고. 그때 제가 몸무게가 116kg였어요. 116kg. 거의 빙고 아십니까. 거북이. 터틀 쓰는 거. 그분 돌아가셨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재미없어. 빙고. 뭐 하는 노래 있잖아. 뭐 그분이 좀 이렇게 덩치. 아마 좀 뚱뚱하셔서 아마 이분이 좀 성인병이 좀 빨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거북이 팬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저는 되게 애석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훌륭한 뮤지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뚱뚱하든 안 뚱뚱하건. 그래서 제가 그때는 116kg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여학생도 한 번 있었으나. 그 좋아하는 여학생 뒤에서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이런 것만 맨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의 뒤에서는 항상 너를 쳐다봐. 이거 있잖아. 너의 앞에서는 항상 땅을 쳐다봐. 이거 있지. 그런 거 맨날 부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팍팍팍 이해가 되시죠? 아 90년대 그런 게 나왔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부르고 있어요. 그래 그 여학생은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야 물떠와 하고 이랬었어요 저한테. 제가 2학년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그 누나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백이성이 옛날에 너를 좋아했다 알겠나.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누나 왠지 말투가 여러분 딱 느끼시기에. 굉장히 보이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긴 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 누나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해도 돼.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서태지 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 엔티 얘기할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잠깐 내 3학년 군대 갔다 온 선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그게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거 부르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잠깐 애정전선이 멀어질 뻔했어요. 그 부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래요. 내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불렀거든. 그 누나 앞에 가서 저런 수첩을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추억의 낙서가 너무 많아 시간이. 그 누나 앞에 가서 내가 그랬다니까. 흐를 때까지 난 그냥 너를 기다리고 내가 막 눈을 쳐다보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때부터 김건모가 딱 싫더래. 백희성도 싫더래. 죽이고 싶돼요 완전히. 어떤 기다림 좋아하고 있네. 기다리기만 해라. 내가 막 뒤에 스테레페 페볼 거다. 그 선배도 부산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가씨를 또 어떤 놈이 넘바 감히 일학년 주제에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강화도 가서 내가. 김건모가 그래 하는데 그냥 막 김건모가 싫어지더라. 그래갖고 나라. 그래갖고 나라. 노래가. 그 여러분 사람 심리에 얼마나. 내가 그래서 하.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이 노래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노래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이 노래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어휴 뱅크. 가질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을 가장 울렸던 노래. 그 누나 생각하면서.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거치는 기억하고 있을까. 친구들 학교 앞에 모두 모인 밤. 친구들 애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치 세웠지. 기억 안 나요? 네가 웃으면. 갑자기 우리 박학과장님 혹시 이거. 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웃으면 나도 좋아. 혹시 그런 후배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후배가 와가지고. 누나 사랑해요. 유승준 그 노래 있잖아. 영원히 사랑해 누나. 뭐 이러면서. 스티붕 유. 그렇죠? 한국에 못 오시는 분. 법원에서는 판결을 났는데요. 출입처 외교부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비접을. 병력 갖고 장난치면 어떤 벌이 따르는지를 일벌백계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26개월 병장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나 나라요가 나오고 아이들 하여가가 나오는데. 이때 89년도에 87년도 88년도 89년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어떤 현상이 91년도부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91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려면 적어도 84년도부터 어떤 현상이 소위 말하는 B급 문화라는 이름으로 밑에 깔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쭉 축적되어 온 영어로 말하면 accumulation이라고 해요. accumulation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91년도 90년도 이때 나왔던 노래들이.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변진섭 숙녀에게.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런 게 나오려면 84년도 85년도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올까요? 86년도 7년도 그때.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1부만 자꾸 부르게 해? 저작권 때문에. 큰일 날까 봐. 사랑했어요 이거잖아. 근데 분명히 못 불렀어요 방금. 김현식 팬들 또 난리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가 되려면 85년도 6년도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가 나와야 돼요. 그게 히트를 먼저 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이게 위로 빵 뛰어오르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골목길 접어들 때에. 그 노래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지은 노래가 뭡니까?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하고 안드로메다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우라는. 장미꽃 한 송이를 간려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제 새로한 어제 새로한. 이거 뭐 마음에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그죠 나는 그게 사실상 그. 나는 그 노래를 굉장히 크게 봐요 이상우의 그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이거를. 왜냐하면 소위. 팔십 년대의 그런 장중한 분위기에서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싹. 전환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노래예요 그 노래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뭐. 그게 김현식의 노래가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김현식의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어떻게 그렇게 87년 1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 김현식은 90년 11월 1일 날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울한 11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누구. 유재하.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그거 있죠.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너 이 노래 왜 이렇게 길게 하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안 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유가 최근에 리메이크해서 저작권 되게 셉니다. 지난 날은요. 저작권이 없습니다. 풀렸습니다. 그런 거 다 조사해봐요 제가. 혹시라도 강의하는데. 아이유 같은 애들이 개념 없이 고소할 수 있잖아. 그게 원래 개념이 없잖아요. 아이유가. 그렇죠. 나 아이유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 김소월 어제 강의 들으신 분 생각해보세요. 아이유 괘씸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어디라고 지가 그렇게 남의 시를 막 갖다 씁니까. 그래 놓고 지는 왜 다른 지 노래 갖다 쓰면 거기다 고소하고 난리야. 지 눈에 있는 대둘보는 못 보는 거죠. 아이유 팬들 난리 치세요 저한테. 뭐 효리민박에서 아이유한테 설거지 시켰다고 악플 단아이들 아닙니까. 그 팬덤도 제대로 돼야지 그 이상한 애들이 그렇게 팬덤을 해가지고. 아이유. 지금 여기 보시면 신승훈. 이거 하는데 난 알아요가 같이 히트 쳤다는 거잖아. 난 알아요가 같이 히트 쳤다는 거잖아.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요. 이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희성 방송 오늘 뭐 가져온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틀을 하나 가져온 것 같죠. 여기 보세요 긴 건모 긴 건모 긴 건모 자 잘못된 만남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히트 친 노래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 여기 서울 가요대상은 뭐야. 전사를 찾아 이거 줬다는 거 아이가. 전사를 찾아 헤매이지 이로. 그 김지현이 엉덩이 염증 걸린 그 노래. 모습을 찾아 잡아. 쿵. 나 이제 알아. 전사된 기분.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96년대에 김 건모의 스피드. 널 처음 본 순간 느꼈어. 이거 할라. 글쎄요 뭐야. 쿵따리 잡아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2001년도까지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DJ 때까지죠. 예. 89년도 뭐 노태우가 나를 인정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연도는 있었으니까. 예. 변진섭. 하고 여기. 변진섭이라는 존재 보시겠습니다. 1988년 대대적인 금지곡의 해금이 일어납니다. 해금. 해금.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두환 박정희에 의해서. 그리고 더 앞으로 가볼까요. 1933년도 조선회사령. 드디어 안드로메다님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거 보십시오. 마치 태극기 할배처럼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변진섭이라는 이 이름. 뭐. 저기 뭐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강필성이라고 있어요.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 변진섭하고 닮았다고. 내하고 사이는 안 좋은데. 어떤 애는 신승훈하고 똑같이 생긴 민주당 당직자도 하나 있어요. 그래가 자기 신승훈하고 닮았다고 되게 자랑하고. 난 되게 꼴보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닮았는데. 근데 우리 마누라가 보더니 닮았대. 아. 이게 여자가 보는 거 하고. 그거는 오빠가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렇지. 라더라고. 그래 내가. 아. 그렇구나. 그렇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추하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렇죠. 방송국 작가 같은 사람.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방송국 작가가 그랬거든. 그 뭐야. 내 눈썹이 너무 못생겨서. 방송에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작가가 31살인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 작가가 왜 연예인이 아닌지 궁금하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 처음에 보고. 와. 진짜 예쁘다. 그래서 뭐라 하더라. 그 담당 PD한테 그 작가가 이러는 거야. 제가 강동원같이 생긴 강사를 알아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라는 거야. 제가 강동원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할걸요. 강동원처럼 생긴 역사 강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가르친 쓰임 중에 있었나요. 윤범기가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혹시 주변에 봤습니까. 어려울걸요. 우리 박학과장님 혹시 강동원처럼 생긴 역사선생 보셨어요. 키도 똑같고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참 찾기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PD 보고 찾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요 분 때문에 이분이 더 히트를 쳤어요. 이쪽은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쌈장을 먼저 바르는지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거고. 그게 나중에 나왔죠. 그리고 이쪽은요. 아까 그거.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그 전체 조건요.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조건은. 전체 모든 조건 가운데. 뭐 뭐라더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까지 좋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우습지 않을 때에도 잘 웃어주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우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디에 있냐고. 그런 여자 어디에 있냐고.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이거를 이 구절만 우리 군대에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에 내가 갔더니 처음에 각을 딱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잡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등병 병장들이 야 여자친구 있지 사진 내놔봐 병장들이 와갖고 막 그러나 내놔 봐 이 자식아 무슨 말이야 이 자식이 죽고 싶어 빨리 안 내놔 이러면 나는 진짜 없거든.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연수 일할 수도 없고 안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그 누나를 얘기할 수도 없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한 살 연상을 그 누나를 그리 좋아한 거야. 그냥 내가 이제 막 웃고 이래서 앉아 있는데 자기네들이 딱 앉아가지고. 야 진짜 뭐 인물이 없냐 인물이 이러면서 말이지 최소한 여자친구 한 두 명 사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쟤는 왜 없어요. 쟤는 쟤 그래 봐야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보다 나이 한 살밖에 안 많았어요 그럼 뭐하고. 지금 내 만나면 오히려 되게 미안할 거야 내한테 막 아이고 백이성 씨 안녕하세요 이라고 있을 거야. 그런데 뭐냐 하면 내보고 내보고 뱅크 노래하러 이러는 거야. 뱅크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랬거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뱅크 노래도 모르고 병장의 특권이 뭐냐 하면 뱅크 노래를 목청껏 불러도 저렇게 옆방에서 와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야. 막 미친 듯이 불러 이 병장 놈들이. 며칠 사이야 무슨 정신나간 놈처럼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도 다 기억나. 그래 뭐 하자는 거야. 왜 그 구절을 또 되게 잘 불러. 헤어진 그를 위해선 남아있는 일상도 버릴 수 없네. 있다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말이 여자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어떤 에이라는 남자를 불렀는데 그 남자를 불렀는데 어떻게 돼 그 남자는 사귀는 남자가 아니라 딴 남자가 사귀는 남자라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의 그 좋은 사람 그 가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웃을 분 니는 나쁜 여자다 이 카신하야 내가. 아니 그 여자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 모르겠냐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 이거 범기는 그 몇 번 당해봤어 얘기해 봐. 몇 번 당해봤어 여러 번 친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치 세웠지 몇 번 짓 해봤어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범기나 나나 많이 당했어요 이런 스타일이 많이 당해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알아요 우리 크라운 님 같은 여자 스타일한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하고 왠지 남자 같고 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그런 스타일한테 처음에 좋아 갖고 누나 뭐 이러고 있으면 그 누나들이 어장관리한다. 내가 그거 잘한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한수연 구독자님 한수연 구독자님은 남자 후배를 갖고 몇 번 놀아봤습니다 빨리 말해보십시오 나가라 소리 안 할게요 말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노영심씨는 이름이 영심이어서 이 만화가 나왔습니다 이 만화가 백음택이라고 하는 저하고 같은 배씨에 백음택 만화 백음택이 만화 영심이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기억 안 나요 남자친구 이름이 뭡니까 안경태 여러분 안경태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된 장경태 보고 맨날 그랬어요 니 여자친구 이름이 영심이냐 그러면은 내 보고 하는 말이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경태가 아직 장가를 안 갔어 장가를 안 갔어 그러고 보면 전용기도 뭐 아직 감감묵 소식이고 둘 다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됐는데 아직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참 월급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빠서 그러니까 뭐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연애도요 DNA가 일찍이부터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버릇해야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노영심이 그래서 별걸 달기하는 이 희망사 여기서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에 그 다음에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그죠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더 이상하면 위험해 뭐가 위험한지 방금 들어오신 분 다 이해되셨죠 저작권대 위험하다고 안드로메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특히 희망사 이런 것들이 90년 91년에 아주 89년 90년 이럴 때 히트를 치면서 서서히 그 90년대에 빅3 시대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빅3가 누굽니까 서태지 신승훈 그 다음에 김건모 오늘은 여러분께 신승훈을 다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신승훈은 1990년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리베디소비두미 하는 베토벤 노래로 시작하는 노래를 갔다가 우리 박미애 학과장님 계시는데 클래식 갖고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나요 잘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히리베디히가 뭔지 그래가지고 독일언데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그죠? 오늘 우리 전성호 우리 저기 대우회 우리 지금 대표님께 이렇게 묻혀봤거든 오늘 오십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세상에 카톡에다가 모찌롱데스 이래 놓은 거예요 모찌롱데스가 물론입니다 이 말입니다 일본말로 그러니깐 가라오케 근현데스 하니까 모찌롱데스가 나왔는가 그래가 모찌롱데스 하시길래 그러니깐 뭐냐면 내가 아이고 이 신승훈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독일어로 생각하다가 일본말이 뭐예요 아이시데르 이 말이지요 뭐야 I love you입니다 프랑스 말로는 뭡니까 I love you 주댐 그죠 주댐 해야지 주댐 무 이러면 큰일 난데 주댐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다하실 때 독일어 배우 저 프랑스어 배우신 분 불어 배우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희 외국어 안 하는 시절이에요? 다 독일어예요? 여자분들도? 보통 여성분들이 불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그렇구나 오르보아 뭐 이런 거 잘 모르시겠네 잘 있어요 이런 말 오르보아 이런 거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잘 있어요 메르시가 80년대 학번은 불어가 많은데 불어가 많은데 어허 80년대 학번 아니시고 90년대 학번이시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 농담으로 한 소리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김현식이 그 앞에 이성우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 89년도부터 90년 사이에 히트 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이분 그대는 어느새 내게 살며시 다가와 주었고 나도 모르게 사랑을 느꼈어 그죠? 하 나는 나는 정말 아름답고 예뻐 보여요 이 부부가 말 낳고 첫 결혼을 그런 사람하고 했노 둘 다 어? 하 마 인기스타일 때 서로가 그때 알아봤어야지 비슷한 시기에 히트를 쳤잖아 둘 다 그죠? 여러분 강수지가 처음 나왔을 때 원조수지잖아요 저게 그죠? 어? 배수지 말고 강수지 아닙니까? 물론 배수지가 인기는 좀 더 좋았습니다만 지금도 좋습니다만 이 강수지가 이게 요거 나왔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잊는다는 슬픔보다 이게 뭐야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누구예요? 이지현이잖아요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내겐 너무도 서글픈 아픔이었네 그 다음에 강수지하고 또 비슷한 또 한 사람 없나 노노노노노 하수빈 그래 경남여고 하수빈 노노노노노 하수빈이 아직도 시집 안 갔대 아시죠? 시집 안 갔어요 그래서 아 그 저기 1배 중에 최대 악플로를 잡았더니 그 77년생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범기하고 비슷한 최대 악플로를 잡았더니 강수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악플이 돈벌이가 돼가지고요 악플 한 건당 얼마 받고 있더래요 모든 곳에 악플을 달아요 이 24시간 이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먹어가면서 악플을만 달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나쁜 인생입니까 아빠는 뭐 해서 돈 벌어 했을 때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빠는 이걸 해서 돈을 번단다 해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참 세상에는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 전두환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냐고 그쵸 그 악플로나 전두환이나 전두환이 없었으면 그 악플로가 있겠어요 강수지 같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냈다가는 진짜 진정하게 태극기 사람들이 퇴를 해도 사람들이 다 동조할 겁니다 죽여라 어딜리가 감히 지금 누구를 흉내 내고 있느냐 세상에 연세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참 그쵸 동안이고 분명히 나이가 들었어 나이 든 게 티가 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예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지도 않고 그리고 김국진 씨도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뭔가 최고의 인기도 한번 누려봤고 국진이 빵도 나왔으니까 그 저작권 설정 안 해갖고 국진이 빵 같은 경우에 샤니만 돈 벌었어요 김국진은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김국진이 그건 스스로 양보했어요 그냥 자기는 또 버니까 이거는 샤니라는 국민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니 IMF 때 거의 죽을 뻔 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 이거를 가지고 기사 회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샤니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김국진 안 되면 도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게 샤니야 샤니 사장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이지 그게 기업이야 아휴 적어도 그랬으면 좀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휴 정말 참 큰아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기업을 얘기하면 다 알아 기업이 아휴 그게 원래 그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뭐 그러면서 다 알아 그러면서 여기 그래 그 그 강수지의 브로마이드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88년도 89년도 그때부터 책받침이라는 게 여러분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어 그래서 책받침 주인공으로 어떤 그 여배우가 되느냐 주로 남자 배우들이 이때 남자는 배우가 아니라 가수였어요 박남정이었어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 이거였어요 박남정이 없었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남정이 없이 서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유치한 버전이라 할지라도 박남정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쳐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서태지가 나온 거죠 어떻게 박남정하고 서태지를 비교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나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는 완전 서태지 빠돌이에요 저는 어 저는 서태지에 완전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 반 돌았었어요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돌았었어요 강수지도 좋아했어요 이걸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네이버도 없는데 인터넷 이런 게 없잖아 가수의 신상 이런 건 모르잖아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니 자기 아니 왜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야 함경 북도 성진시에서 목사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고문 받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이분 정조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쪽이 이민 1세대 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따라라라 이게 칠십 칠 년도 칠십팔 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때 이제 문주라는 공항의 이별을 불렀고 되게 음습하고 어둡잖아 길호규는 이걸 뭐야 권성희를 시켜갖고 이렇게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른 거야 새샘트리오를 시켜가지고 당신과 함께 있다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요새 누가 공항에서 그런 노래 불러요 촌스럽게 크라운님이 북경으로 가시면 그럼 여기 있는 친척이 공항에 가서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이러고 있나 그게 아니잖아 아니죠 크라운님 그죠 전혀 제발 좀 가라 아직 안 갔나 뭐 이라고 하면 아니 뭐 페이스톡도 하지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낼 일이 없지요 그죠 하늘이 푸른지 땅이 맑은지 텔레비에 다 나오는데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뭐냐 뉴욕 교민이래 그 저 아버지가 뉴욕에 가서 살다가 뉴욕에서 대학교 나오고 이 여자가 이렇게 온 거야 한국으로 멋있잖아요 근사하잖아 뭔가 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자 여자 하잖아 뭔가 재미거포 같아요 아니죠 그죠 여성 여성스럽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막 전국에 남성 팬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선희하고는 다른 매력이죠 아 옛날이여 저쪽에서 시끄럽다 할까봐 내가 막 코너를 크게로 못 부르겠다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수빈이라는 사람 저기 뭐 비슷하니까 강수지라는 사람은 이때는 이때는 강수지하고 또 하나가 누구였어요 이지현하고 또 하나가 누구였어요 담다디 담다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사람들의 이미지였다고 그게 일세대 아이돌이 소방차였어 그녀에게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녀에게 뭐 이런거 있잖아요 전해주오 내가 후회한다고 이런거 있잖아 어 뭐 그녀에게 전해주오도 있고 뭐 어젯밤 파티는 뭐 어젯밤 파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응답하라 88에서 보셨죠 쌍문고등학교 뭐 특별초대손님이라니까 뭐 소방차 소방차 하면서 나왔었잖아 뭐 자기검열과 불안함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기존의 금지곡들은 많이 해금이 됐는데 영화나 노래의 사전윤리제도 공연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윤리심사제도는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이거 없앤게 누굽니까 서태지입니다 정태춘씨하고 서태지하고 둘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태춘이 없앴다 하면 다 이해를 해 원래 운동권 가수잖아 그분은 뭔가 사회참여를 아주 극렬하게 하는 거잖아 자기 부인도 그렇잖아요 원래 뭐냐 하면 정치하시는 남편들이 대부분 그렇거든 마누라가 이혼도장 찍어놓고 정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치를 할 거면 이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엄마도 정치할 거면 호적 파고 나가라 이런 말하고 이러거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누라도 같은 부류의 가수인 경우는 잘 없어요 예전에 그 누구 정훈이하고 무슨 김태환가 그거 외에는 그거 그거는 사회 참여 가수가 아니에요 이런 대중가요 가수예요 그러면 뭐냐면 정태춘 박은옥이 했다고 하면 다 이해한다 서태지가 했다고 하면 어? 서태지가 그래요 왜 그때 무슨 노래가 있었어요 서태지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딱 없어지는 그 순간 무슨 노래가 있었습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아침 이슬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만 하나 공개해 드릴까요 필승이라는 노래 가만히 놔뒀을게요 저 그 대힘랑노 유지넌 져지 요거 지금 대힘랑노 eu será 이렇게자로 이렇게 Shake 그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되x 정말 난 바보오 Take care 하는 하는 노래가 있어 어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내 누구 pää 죽일 거야 이러고 나옵니다 catching 농迎 16회의 1장 tek 인생 설은 거에요 죽여 보헤미안 랩소디를 금지시켰던 전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마마 아이 킬드 맨 이걸 잘랐다고 제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였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바로 금지곡을 시켰다고 그때 그 금지곡 시키는데 최고의 공언을 한 사람 누구야 조용기 목사입니까 순복음교회 이런 불혼한 노래가 들어온다는 것이 주일 예배에서 난리나 샀잖아 그 여의도에서 그래갖고 사람들은 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6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고 왜 여의도 국회 바로 옆에서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이고 안되는갑다 그래갖고 전부 다 금지시켜버렸는데 아시겠습니까 김민기 아침이슬을 70년에 발표합니다 김밤치 세우고 아침이슬에 김민기가 부른 버전은 이거죠 허중무 대표님하고 김민기하고 닮았어 그래갖고 이게 그 김민기가 인상 찡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김밤치 세우고 이렇게 부르죠 풀립마다 맺힌 근데 양희은이 칠십일 년도에 다시 불러 왜 김민기 자기가 생각해도 지가 부르니까 안 팔리거든 긴밤치 세우고 풀립마다 맺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체제를 선포합니다 칠십이 년도에 김민기가 왜 태양은 묘지 위에 이 노래 왜 이 구절이 왜 들어갔죠 자기가 어렸을 때 노원구 공릉동에 살았잖아 거기에 옛날에 공동묘지가 거기 있었거든 그 뒤에 그게 심상에 들어 있는 거예요 김민기 심상에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건전가요로 설정됩니다 유신정부에 의해서 좋은 가사상까지 줘요 뭔데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금지곡으로 75년도에 묶여요 이유가 뭐냐 금지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앞에 이 상을 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뭔데 했더니 긴밤치 세우고 풀립마다 맺힌 해서 긴밤이라는 가사가 70년대에 유신정권을 의미한다고 차지철이 해석을 했대요 머리 나쁜 거지 하여튼 고생했다 왜 4년 뒤에 지가 총 맞아 뒤질 거는 예상 못했나 의미한다는 게 밝혀졌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붉게 떠오르는 민족의 태양몰이란다고 이게 무슨 김일성 유일체제 이런 거 찬양한다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김밤이 유신 독재를 상징한다 나중에 공개된 거야 언제 87년도 해금 이후에 공개된 거야 왜 금지곡인지가 나온 거예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가여운 이슬 방울들 무엇이 숲속에서 그대를 데려 바라만 너는 알고 있나 이것도 금지곡이거든요 이것도 금지곡이거든요 이것도 금지곡이거든요 왜 금지곡일까요 이거 왜 금지곡이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왜 금지곡이겠어요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그대를 데려갈 노래 내용 전체가 비관적인 가사라고 희망찬 유신정부의 희망찬 박정희 각하 밑에 어찌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내용을 발표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비관적 내용이다 건설적인 사회 분위기에 어긋난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영시의 이별은 그죠 11시 반의 이별이나 11시의 이별로 바꾸라고 그게 차지철의 머리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차지철을 설명하는 또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 장로죠 그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찬송가 분위기를 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차지철이 어떤 사람이 내가 댓글에다가 지난번 박정희가 심수보에서 내가 그 노래 그렇게 깠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놨어 내가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깐 놈이 감히 그런 노래를 비판을 해 차단해버렸습니다 안 들으면 되지 지가 좋아하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싫은 거하고 그러면 새마을 노래를 좋아하고 잘살아 보세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내 강의 보면 그냥 안 보는 게 낫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지곡입니다 내게 금지된 거를 너무 막 무슨 성관계를 조장한다든가 모두 다 마약을 먹자라든지 이런 노래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돼 방금처럼 도대체 양희은의 그런 노래는 뭐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뭐가 있어요 유튜브 노란 딱지 도대체 뭐 때문에 노란 딱지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택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음란 저속한 뭐라는 둥 이러면서 해금됩니다 우리나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음악 플랫폼 이용 순위 2019년도에 조사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33.5% 그럼 지금은 몇 퍼센트 될까 1년 지났죠 지금은 몇 퍼센트 한 60%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멜론 뮤직이래 그러니까 지금 누가 멜론 뮤직으로 노래를 들어요 누가 그 다음에 네이버 뮤직 네이버 뮤직으로 노래 듣는 사람 내 주변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벅스 엠넷 뮤직 카카오 뮤직 카카오 뮤직은 좀 봤습니다 애플 뮤직이라는 음악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저작권자에게 가는 몫을 올려야 한다 이게 국제 기준이죠 지금 2019년 1월 1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저작권자의 몫은 60%에서 65%로 상향 다운로드 했을 때의 수수료는 뭐야 70%로 고정입니다 플랫폼 제공자가 어떻게 돼요 저작권자의 몫을 플랫폼 제공자는 30% 가지고 저쪽은 어떻게 돼요 60%를 줘야 된다 70%를 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작권의 몫은 뭐야 65%란 말이에요 저작권자가 여기서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실제 공연을 한 사람 이건 계약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공연을 한 사람 설령 계약서에 플랫폼 회사가 다 가진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부당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업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65%로 바뀌는 유튜브와 애플 뮤직은 해외업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한국저작권협회하고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국내는 정상가라고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 6개월 할인 3개월 이런 혜택을 주면 어떻게 돼요 멜론 뮤직 같은 거 네이버 뮤직 같은 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1300원이 정상가인데 1400원으로 그 뭐야 1300원이 정상가인데 1200원이 될 경우에는 100원을 손해본단 말이에요 유튜브하고 이쪽은요 판매가로 하기 때문에 판매가는 설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료 서비스를 해도 저작권 광고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저작권자에게는 충분히 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저작권이 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90년대에 한국저작권협회하고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게 사실상 뭐야 디지털 음원이라는 게 지금 여기 92년도에 여기 있었던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디지털 음원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뭐야 구체적인 테이프 그 다음에 음반 막 이렇게 해봐야 제일 발달되면 뭐야 컴팩트 디스크 혹은 레이저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거겠죠 비디오 테이프도 가수의 공연실확이나 만약에 여러분 80,90년대라면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내 강의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디오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볼 수 있겠죠 80,90년대에 제가 이런 거 했으면 바로 그냥 공연윤리심사위원회에서 잘라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바로 감히 사도세자 편을 들어 이런 미친놈을 봤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겠죠 1990년대 음악의 황금시대 소위 빅스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음반시장 트렌드 이 트렌드는 이 표는 저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출처를 우리 황경 작가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콘텐츠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99년도 2016년도 얼마나 저작권에 대한 가수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99년도 이전에는 자료도 없어요 92년도부터 한국 저작권 음반협의회하고 대판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내 나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했던 가수가 누굽니까 서태지입니다 서태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음반시장 트렌드 글로벌 녹음음악 시장 매출에 99년도 2017년도 10억 달러로 갑니다 저거 뭡니까 실물입니다 파란색 그래프 보십시오 실물이 뭐예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뭐야 그 다음에 이거 테이프 뭐 이런 거 LP 이런 거 있잖아 요 옆에 여기 디지털 디지털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2004년부터 조금씩 생긴다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 이래서 지금은 2016년 지금은 아니지 4년 전입니다 디지털이 앞섰죠 실물을 지금은요 완전히 내려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란색 뭡니까 공연권 가서 보는 거 공연 잘하는 사람 싸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연 가서 보는 거 그렇죠 가서 보는 거 점점 여기도 어떻게 돼 2001년부터 0.6%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전에는 공연이 많았죠 그 공연 수익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음반사로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뮤지션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94년도부터 94년도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93년도부터 서태진은 보수 언론 음반사 연합 제작사 연합 그 다음에 각종 보수 목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사탄이에요 서태진은 그래갖고 무슨 교실이 돼야에 테이프를 거꾸로 틀어보니까 뭐 비가 모자라 뭐 사탄주의 뭐 야 세상에 그런 개같은 이 표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환경 천문학과 출신이거든 내하고 윤복이 내 사학과 저기 정치학과잖아 이렇게 나도 몰라 뭔 소린지 말로 해봐 황영하고 황영 남편 수학과거든 저희 완전히 이과의 부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 공대거든 이렇게 표로 줘야 알아요 말로 하면 몰라요 그게 무늬과의 아주 큰 차이예요 아시죠 고승훈 기자는 어떻습니까 표로 줘야 합니까 말로 해야 합니까 둘 다 이해가 갑니다 둘 다 이해가 갑니까 그게 어느 쪽이 더 낫냐고 아 참 도둑질도 손말이 맞아야 해무치 말이 낫습니다 말이 낫답니다 우리 김우중 회장님은 아마 당장에 표로 가져오라고 이놈 자식 어디서 길게 말하지 말고 표로 가져와 표 안 가져오면 편하게 맞습니다 한 페이지 글자 크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그걸 어떻게 한 페이지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뭔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빨간색이 0.3% 2010년도부터 뭐가 자꾸 생겼어요 0.3 0.3 0.4 이제 0.4로 갔어 이게 지금 아마 1.5까지 갔을걸 이게 뭐냐 여기 싱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싱크권 싱크권은 뭐냐 하면요 동시재생권이라 그래서 동시재생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한번 이렇게 공연하듯이 이걸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공연하듯이 했잖아 그러면 환경작가 지금 저기서 찍죠 저기서 찍을 때 찍어가지고 다시 어디 가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는 이 사람 환경이 찍은 거를 다시 재생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이거를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재생권한을 내가 허락해야만 된다 이 허락이 뭐야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근데 내가 이거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수들이 싱크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만 노래 부르고 한 번만 강의해도 계속 이게 재생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소득이 이걸 뭐라 그래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한 번 녹화해서 이거를 완전한 형태로 가져가서 딴 데로 틀면 싱크권이고 그냥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이렇게 가면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싱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앞으로 계속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하겠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도입한 사람 누구 서태지예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 두 개를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권리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이 권한 나에게 있다 배타적 독점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음반사에 있느냐 음반사에 있느냐 기획사에 있느냐 혹은 뮤지션에게 있느냐 이거의 다툼입니다 이거의 다툼이에요 아시겠죠 톨스토이의 이솝우 아 이솝우아요 저기 톨스토이의 우화 거기에 나오는 거 동료 러시아 전래동료에 나오는 거 바보 위반 거기에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한 성이 있어요 그 공주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전에도 얘기 강의에서 하면 공주가 아파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저 멀리 산동네에 삼형제가 살았으니 형은 시력이 엄청 좋아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둘째는요 아주 빠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진짜 걸음이 빨라 셋째는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보다가 공주를 낫게 해주는 자 내 사위로 삼고 왕국의 절반을 주겠노라 라는 왕을 왕의 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촌각을 다투는 생명 자체에다 이 달구지를 끌고 야 니가 잘 낫게 하잖아 이라고 쫓아 뛰어갔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 의료행위라는 게 그래서 이제 투입돼갖고 막내 동생이 이렇게 고쳐갖고 딱 병을 고쳐냈단 말이야 약초를 써가지고 자 누가 이 사위가 돼야 되노 그러니까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저작권을 알고 한 건 아니겠는데 딱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사람 그게 서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이미자 뭐 박 저기 뭐야 뭐 남인수 씨 뭐 무슨 나훈아 남진이 다 저게 안 됐었어요 김수철 뭐 조용필 다 안 됐었어요 서태지가 저걸 해낸 거예요 그게 뭐야 필승하고 시대유감입니다 그 두 노래가 그래서 글로벌 음악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 글로벌 레코디드 음악의 황금시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뮤지션들에게 자꾸 돈이 들어 이렇게 공연을 하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뮤지션들이 더 의욕적으로 더 좋은 음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예전에 뮤지션들은 어땠을까요 안전빵 그죠 안전빵 뭐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하 그날 밤 만났던 사람 신사동 그 사람 그런 것도 보세요 태진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 앞에가 뭐였어요 고개 숙인 옥경이 아니었습니까 전국의 옥경이들이 아주 그죠 85년도 여자 이름이 히트 치는 것이 그 박해성이라고 예전에 돌아와 경아 돌아와 기다리는 내게로 돌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천주교 세례명의 그 스잔 있잖아 스잔 찬바람이 부는 그죠 작업성 완전 최고야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즐겁거든요 아유 나 예전에 여자 후배한테 스잔 한 번 부르다가 뺨맞을 뻔했어 아유 그러고서 스잔 한 번 부르다 스잔 난 나를 사랑해 이게 이씨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내 같은 놈이 좋아하는 게 좋지 않은 거지 그 여자도 지금 저 어디 가서 자기 남편한테 저 오빠가 옛날에 내한테 스잔을 불렀다 알겠나 그러면서 뭐 그런다 돼 그래 갖고 내가 너 그 여자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그죠 기분 나쁘지 예 그건 지금 뭐 땜에 내를 가지고 그렇게 들먹거립니까 웃겨가지고 이 방송 보겠지 뭐 그럼 어머 저 내 얘기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스트리밍 이렇게 딱 나오죠 스트리밍 스트리밍이 이천 9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 이게 누구 뭐의 시작입니까 유튜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점점점점 올라가서 2025년에 예측할 때는 거의 이 정도까지 갈 거에요 스트리밍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다운로드 앤 얻어 다운로드 앤 얻어가 뭐예요 요 요 그림이잖아요 요거잖아 요거 다운로드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다운로드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엠피 쓰리 그 음원 있잖아요 뭐 소리 받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유튜브는요 다운로드 없이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그대로 재생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이건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예요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에 다운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이 정도 대규모 용량이 아니라 작은 용량이 극소로 이렇게 쫙 쪼개져가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박혜미학과장님이 예전에 만약에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야니나 그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유진 오만디 같은 사람들 이런 그 그 뭐야 지휘한 걸 볼려면은 홍콩에 있는 팔십 년대에 이렇습니다 홍콩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 주재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도 인척 관계 아니면 구해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 그래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제 우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후쿠오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우체국이 뭐 그래 근데 엄청 커요 왜 한국 이거 국제 무역을 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봐야 했어요 그거를 뭘까요 다운로드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박혜미학과장님이 아니라 그 어떤 분도 그런 식으로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띵 눌러요 그럼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헤르베르트 폰 카라이온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피지컬 피지컬은 이때는 이렇게 높았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테이프나 음반 시장은 저렇게 줄어들었다 거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 다음 스트리밍에서 몇 퍼센트 전체 토탈의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뭐야 소위 지수함수식으로 아니 지수함수란다 로그함수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저거의 추세를 이미 93년도에 읽어서 주장했던 사람이 서태지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강의했던 김소월만큼이나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천재를 그때야 내가 이런 걸 다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다는 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사들이 잘 되고 비슷한 내용이 다 잘 돼야 동반해서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내가 절말을 죽여버려야지 노량진에 있는 그런 학원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 강사한테 악플 부대를 동원해갖고 저 강사의 사생활을 키워갖고 내가 저 강사를 죽여버려야 내가 잘 되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서태지가 그거를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만든 노래가 뭡니까 교실이 돼야예요 됐어 됐어 그대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러니까 뭐 뭐 너만 잘 되는데 그다음 가사가 뭐예요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건 스트리밍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 같이 잘 돼야 지도 잘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아이비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너무 성적이 뒤처질 경우 그 조 전체의 성적을 깎아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야 60년대 말에 그런 노래도 나왔더나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대중가요가 있었어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출세를 하라 하는 노래가 있었어 그거 미친놈 노래야 그거 완전히 아우 나 정말 서태지 현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달라뜨렸는가 천구백구십일 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몇 학년 일 학년이었어 구십이 년도에 고등학교 이 학년이었어 고등학교 딱 제가 뭐야 서태지 문화 현상에 딱 완전히 중학교 삼 학년부터 고등학교 일 학년 이 학년까지 저희 어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뭐야 빠돌이 빠순이 세대라고 내가 나는 서태지에 완전히 미쳤었어요 그때 한 이 년 동안 아이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걷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새끼가 중학교도 못 나온 놈이라고 얼마나 내보고 저런 새끼 따라할 거냐 하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놈을 갖다 저는 족보도 없는 놈의 새끼 아닙니다 자기 친할아버지께서는 정현철의 친할아버지 서태지 본명이 정현철인 거 다 아시죠 정현철의 친할아버지 누구 예 누굽니까 조선 대한제국 궁성수비대의 무장입니다 저거 할아버지가 끝까지 항일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누구예요 외할아버지가 무장이고 친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대한제국 여러분 궁궐 궁궐음악대 있죠 대취타 그거 연주하시는 그분이에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정조 친할아버지가 아 정조 할아버지가 일본이 우리 저 뭐야 조선총독 초대 통감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으면 니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그래도 자르라 하고 작두에 이렇게 낸 사람이에요 아세요 어 그래서 결국 못 자르고 아 지독한 새끼라고 한 번만 더 니가 조선의 혼을 연주하면 조선의 음악을 연주하면은 잡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얘기했습니다 그 정손자예요 정현철이 족보도 모르는 새끼가 아니고 그 정손자라고 외갓집 친갓집 할 것 없이 저 집안은 진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는 무장으로 하나는 음악으로 저항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저 끼가 그대로 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진중조 할아버지 끼가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서태지 집안이 그런지 모르셨죠? 뭐냐면 몸져누운 중2딸 데리고 온 부모 몸져누운 중2딸을 데리고 왔어 왜? 서태지 때문에 몸져누웠으니 애가 여기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데리고 와 벽은 온통 낙서판이고 어른들은 몰라요 예 스타는 많지만 우리의 대변인은 서태지와 아이들뿐이에요 어른들이 십대들에게는 신이나 대통령 같은 가수를 죽이려고 한다 서태지를 서태지 컴백홈으로 다시 컴백 그 자유와 도전의 세계 천재인가 문학 게릴라인가 아니면 개척자인가 셋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902년에 태어나 1934년에 죽은 김소월의 환생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19살 때 시대의 흐름을 앞으로의 미래를 읽고 저렇게 뛰어들었는가 그죠? 네 지금 두 번째 결혼해가 도이토초 잘 살아 그 반올림의 이은성이 맨날 이거 왜 서태지의 그 노래 맨날 듣고 있었잖아요 뭐 너에겐가? 그 노래를 맨날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재석의 해피투게더 나와가지고 서태지가 그랬죠 그때는 저를 되게 싫어했었대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되게 싫어했었는데 나이 차이도 16살이 나잖아 그니까 이은성이죠 이은성 내 반올림에서 참 참 그래가지고 서태지걸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서태지걸은 아니더라고 서태지걸 꽤 있잖아 어렸을 때 서태지 뮤직비디오 나왔다가 지금 스타 된 거 신세경 그죠? 그 다음에 수상한 그녀의 캐스팅 될 때에 그 광고 때문에 캐스팅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뭐야 KT인가 SK인가 그거 그 심은경 씨가 심은경이 왜 뭐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서태지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이러니까 내가 너무 오래 쉬었나? 이러잖아요 왜 나를 모르지? 하면서 그러나 그 심은경이 그때부터 뜬 거 아닙니까 수상한 그녀로 해가지고 서태지의 그녀들 많이 떴어요 신세경도 그렇고 서태지 현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태지는 복면가와의 음악대장이 다시 불러도 방송 열두 시간 만에 조회수 백만 뷰가 올라갑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난 그냥 이대로 이런 거 있잖아 너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나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의 연일을 믿어 왔던 내 생각은 들리고 말았어 그죠야 오래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그 미소와 너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더 이상 부르면 위험해요 이 저작권을 사고 노래 부르게 했겠지 예 첫 음반 삼십만장 불티 불왕 가욕의 담비 서태지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양현석과 이준호의 모습 이준호도 프로듀서 좀 했었어요. 이런 못생긴 날 관심조차 있겠어 차라리 모든 게 꾸미면 그 많은 얘기를 할 이 노래 몰라요 여러분들. 예 영턱스 그토록 해주고 싶던 얘기 나도 널 사랑한다 그게 이준호가 프로듀싱 하는 거예요. 내 사랑 못난인가 뭐 그거에 못난이 컴플렉스 양현석이 프로듀싱 한 거는 우리 엄마 늘 내게 말해서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렇죠 I'm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야 몰랐어 이제야 그게 양현석이 프로듀싱 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우리 사랑은 불장난 자주 부르죠 내가 사실 블랙핑크의 로제를 너무 좋아하거든 로제 팬이에요 로제 팬 로제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래요 혹시 뭐 같이 아 됐습니다 10만 구독자 자기네들 구독자 수가 지금 3700만 명이에요 블랙핑크가 제 채널이 채널로 보이겠어요 그죠 이름 없네 그죠 쓸쓸히 기다리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름 모를 소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 노래는 어 요 노래가 그 서태지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여러 개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 개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돈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김현식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술 먹다가 죽었습니다 강경화 유재하도 어떻게 죽었나요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는 그 옆에 타가지고 친구가 타가지고 새벽 3시 37분에 중앙로를 넘어 들어오는 거하고 정면 충돌해가 죽었다 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술 때문에 그러니까 김현식하고 유재하가 무슨 친구예요 술 친구잖아 술 친구 안 그렇습니까 그 술을 왜 먹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술 먹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소주를 많이 먹던 사람이 시바스 리갈이나 썸씽 스페셜을 먹나요 아니면 샤또 무똥을 먹나 샤또 로쉴트를 먹어 아니야 여러분 일 잘 되고 돈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밥에 술도 들어가요 담배를 어떨 때 피워요 기분 더럽을 때 피우는 게 담배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을 때 돈 잘 벌어보세요 주변에 금연하라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제부터 돈 벌기 시작했는데 빨리 죽으면 우주가 갈기고 안 그렇습니까 왜 돈을 못 벌었습니까 수익이 다 저쪽으로 갔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대 안 줄까 봐 아무 저항을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유지는 엄청 해야 돼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맨날 밥 사고 다니고 돈이 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현실적인 감각이 잘 없죠 그렇죠 이걸 다 뭐야 뮤지션으로 다 돌려놔라 여러분 서태지 술 먹어요 서태지 담배 피워요 안 하죠 서태지는 어디가 나오면 뭐라 그래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세요 딸내미 똥기저기 갈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뭐 못 느끼세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나는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서태지 중에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를 그냥 보내요 서태지가 그러면 행복하게 하루를 왜 그냥 보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죠 빗방울 그려진 그 가로등불 아랜 보라색 물감으로 그다음 가사가 뭐야 세상 사람 모두가 도화지 속에 그려진 그다음 뭐예요 물처럼 행복하면 좋겠다잖아 행복한 서태지가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러니까 돈 없는 김현식은 빗방울 떨어지는 거리에 서 있다고 감상주의에 젖어 있다고 사람이 권인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도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서태지는 그런 노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널 죽일 거야 이런 노래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난 버림받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갑자기 사랑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야 돼 김윤호 구독자님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막 미치겠죠 그렇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왠지 등잔 밑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등잔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박혜미 구독자님은 조금 공감이 되시죠 이런 노래들 이 밤이 깊어 가지만 지금 전화를 걸어 너를 볼 수 있을까 하잖아 똑같은 가사 내용인데 돈 없는 이장이는 이걸 어떻게 불렀습니까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불렀잖아 음울하게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고 불렀잖아 딱 들어도 돈 없어 보이잖아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자 이렇게 보세요 융합 국악이 들어가요 이렇게 떠나가 버린 너를 보려 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이곳에서 서어 이거 뭐야 태평소 그죠 날라리 소리 아닙니까 이거 국악 그 다음에 뭐야 뭐 메탈 랩 락 다 연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게까지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니가 지금 나라면 널 느낄 수 있니 혼자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 그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부담 없이 친구에게 속해지셨고 그런 만남이 있으누 랩하고 레게하고 합쳐진 거 아니에요 서태지가 먼저 음악으로 뚫지 않으면 김건모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너와 내가 진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한번 읽거든 어제는 나의 친구가 망설이는 얼굴로 오해하지 말라며 이런 말을 했어 이 노래 모르세요? 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걸 윤봉기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지 그죠 긴 것 모고 모고 간에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이치 오티도 그렇고요. 여러분 에이치 오티가 구십 년대에 나왔어요. 잭스키스도 그렇고 노이즈도 그렇고 아리에프도 그렇고 태사자도 그렇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십 년대에 이 음악들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복면 가방에 나와도 된다. 서태지의 음악들을 대충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그럼. 구십 년대에 진짜 어떤 음악이 히트를 치고 90년대에 장식했던 IMF라는 것이 어떤 음악에 영향을 미쳤고 서태지는 어떤 진짜로 음악 활동을 사회운동과 함께 펼쳤는지에 대해서 5분 쉬었다가 30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